안녕하십니까 25년생의 오춘봉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곧밥 이스민을 들어보시는 대로 불합방일도 없는 25년생의 오춘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오춘봉이 이렇게 청정식사들마트 가게에 필요한 걸 물건을 매입하게 왔습니다. 어쨌든 어제 번개조인 번개로 우리 또 섭이 안섭이 북극곰 또 의성동생 호야 호 그리고 참 이렇게 대기형님까지 갑작스럽게 오셨지만 잘했던 못했던 안전하게 귀가들 다 하셨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또 가게를 또 열 수 있는 또 이렇게 행복하시는데 아침 이런 시간이라 얼렁 필요한 것들 사면서 봉수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유튜버 스트리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 이전에 순봉당이라는 자영어 오너 셰프죠.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방송도 소중하지만 가게 운영도 아주아주 소중하게 있죠. 아침 이런 시간이야. 물 한잔 마시고 좀 시작할게요. 고기 좀 잠겨요. 물 한잔 따라서니 입장 아이 좀 낫네 얼렁 상보고 뭐지 가게 하나도 안치워놔서 셉차에 가서 가게 청소부터 하고 또 하루로 시작해야 됩니다. 일짝저짝 입마에 뜨니까 두 마람은 한잔 소리고 세 마람은 꾸준히 빠지겠죠. 저희 필요한 것들만 계란이 행사를 하나하나 진라면이 행사가 많이 하네 컵라면이 2850원 계란은 가격이 어떻게 안 나와있네 아 여기 있네요 계란 4050원 특란 특란은 4300원 특란으로 한놈 두식이만 있으면 돼 한놈 두식이 4300원 계란 두식이 꼭 필요한 것만 얼렁 사서 출발 이야 광어 아침부터 너네 아이고 안보이던 놈도 한모 보이네요 한명 새로 오셨네 반갑다 이짝짝짝 입마에 뜬게 뭐를 계산기를 찍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민 애들 없어온 대로 하는거지 입니다 아 양 배추가 5천 무백원 6천 무백원 하네요 양 배춘 다음 파스 칼밥이 많나 없나 칼밥 칼밥이죠. 제가 사용하는건데 칼밥 하나 입자 필요한것들. 칼밥 피자같은데 보면 위에 뿌리는 버섯입니다. 칼밥 입자 양파 좀 남아있고 김치도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다음파스에 김치도 횟수 이렇게 뭐 그날그날 필요한거를 보통 2-3일에 한번씩 장을 보는거같아요. 매일은 아닌거같고 그때그때 필요한것들 이렇게 직접 장을보면 관리금액이 효율적이죠. 대파도 6500원 한봉이네요. 시세가 이렇게 나와요. 배추도 8900원 배출이 계속 비싸요. 겉절이같은거 많이 하신 분들은 비쌀 수 밖에 없어요. 우동쿨러입니다. 짝짝짝 우동을 조금 시켜야되요. 시간이 그렇게 빠릅니다. 이시민연들하고 시험대로 삼촌 삼촌 이거 두 박스만 빼주세요. 삼촌 이거 두 박스만 빼주세요. 삼촌 이거 두 박스만 빼주세요. 그래요? 우동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몇사람꺼를 쓰고 있어요? 시제이감입니다. 제가 적극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따 뭐 어떻게 시제이감 저기저기저기 아 이거 멋있습니다. 자기 적극사람은 저도 저도 그걸 가지고 제요리를 하잖아요. 공급받아야 제요리를 하잖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원층에서 좋은게 와야 좋은걸로 저도 요리를 해서 슈프잘 만나봐야지. 실컵신가요? 아 그럼요. 어디서 실컵신가요? 춘봉당. 한남대 춘봉당이요. 제가 10년이었어요. 우동요리만 전문적으로 이름 뭐라고요? 춘봉당. 춘봉당. 춘. 당. 당요? 당. 집당자. 한남대학교요? 예. 한번 오세요. 뭐 어쨌든 저희는 지금 담아쓴게. 다음에는 좀. 아니 지금 있어요? 박스로 이거 바꿔줘. 시제이 뭔지 이거. 박스로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오늘부터 바꿔. 그러지 마시고 하나 사과 보시고 그게 나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 그래. 네. 네. 왜 이따가니? 아 그래요? 응. 계속 쓰셨으니까. 제가. 한번 오세요. 제가 갔을때 시제이꺼를 한번 조례하고 있어요. 오늘 단단을 주관할게요. 어디있어? 시제이가. 싸누키 우동면. 처음 보네. 시제이꺼. 반품하시는데. 네. 제가 원래 쓰는 면사랑 10년째 쓰고 있는 우동면이에요. 싸누키 우동면. 이게 전문점용이 있고 더 쫄깃한 맛인데 지금 요거를 추천하시는 거에요. 네. 근데 면사랑보다 더 가격이 높네요. 면사랑보다. 네. 이거는 기업 브랜드급 금액일 것 같은데. 브랜드급 금액일 것 같은데. 셰프님께서. 고민해보시고 결정해주십시오. 제조원은 ACP3닉. 네. CJ푸드에서 판매하는 거네. CJ푸드에서. 예. 제조원은 다른 곳에서 한 거네요. 네. 이쁜가네. 이거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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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이 열심히 살자고요. 다른 마음 없어요. 제가 유튜브 오춘봉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아이고. 우동면이 이렇게 하나 새롭게. 처음 써보는 날 써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 하나 정도는. 아 테스트 해 볼 수 있겠죠잉. 원래 어딜가나. 그. 테스트 용도는. 어. 매입보다는 이렇게. 아. 저. 관계좌시면.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뭐. 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테스트 용도는. 프레젠트 선물로 줄 수도 있을건데. 예. 그냥 추천만 하시고. 좀 적극적인 추천딘지는. 예. 아닌 걸로. 오침봉은 오침봉 뽕씨뺨이랑 함께하는 구라빵도 없는 인마에트라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정도는 한 2천원 정도 하는데 관계자라면 한번 써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런거 좀 그런게 제가 틀린 생각을 하나 하여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추천해가지고 하는데 그까이거 20미터 없으면 써보면 되지 오늘 우동면하고 계란하고 좀 이렇게 급한 것들만에 저도 얼른 가야 또 정리를 해야 되요 인마에트라니까 이짝저짝 이스미린들 없으션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콜라사이다 이런것도 아 음료가 여기 왔은게 이렇게 칠성사이다 20개 17,000원 코카콜라는 18,900원 이에요 요거는 이제 뚱땡이케리가 하죠 355미리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료수는 조금은 남아있는거 하기로 다음파스에 좀 사고 이게 저는 이제 직접 사는 이유가 콜라는 코카콜라 또 사이다는 칠성사이다 그리고 환타류는 환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쓰고 있어요 그니까 뭐 소위 말해서 아 지 좋아하는거 이렇게 손님들한테도 보내드려야지 맞죠 환타도 있네 여기 환타가 15,900원에 오렌지하고 파인애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세가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직접 장을 보지 않고 그 뭐야 칠성사 업체를 부르면요 코카콜라를 뜨면 퀸사이다를 써야 되구요 칠성사이다를 쓰면 펩시콜라를 써야 됩니다 뭐 그거야 뭐 이짝짝짝 맞고 틀리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직접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냥 콜라는 코카콜라 사이다는 칠성사이다 환타는 환타 그냥 똑 떨어지게 입마이팅게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이른 시간 우리 퐁식댕이랑 이렇게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든 뭐라든 오늘은 이거 CJ에는 처음 쓰는데 왜 굳이 가격이 높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제조원과 판매처가 다른 이유로 금액이 높아야 되는지에서는 한번 요리해보고 냉정하게 테스트해보셨어요 여기까지 25분정기 5천분이었습니다 이따 저녁 9시 2차 진짜 라이브를 이사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물컥 엎드려야 되는데 환장하네 개똥 싸네 트루 이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